얼마전 영상을 올린게 있었습니다. 돌나무를 캐다가요. 돌나무를 캐다가 산목상자 위에다 올려만 놨었거든요. 벌써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라 줘야지 되요. 그래서 잘라서 이건 뭐 약도 안주는 거구요. 그리고 건물 같은거 뭐 걸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채취를 하겠습니다. 채취하면 또 여러 를 뭐 보름이면 이 정도 잘하니까 말 그대로 화수분 이라고 하는거죠.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좀 덜 잘린대는 요런식으로 쳐 놓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일매직에 균일하게 또 성질 잘하니까요 네 작업 완료 했구요 야 뭐 열흘 보름이면 또 오늘거 이상으로 먹게 됩니다 한 박스 가득 가득 해놨습니다 다듬을 것도 없이 그냥 초고추장에 버무려서 먹으면 됩니다